안녕하십니까 박빌딩입니다. 최근에 20억 30억 40억 50억 빌딩만 이렇게 영상 추출을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다가 오늘은 비록 소자본이지만 내실 구성이 튼튼해서 좀 크게 영리수익할 수 있는 소액투자 유망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산도심권의 오늘은 영등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사실 광화문이나 강남일때는 1억 자본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매입하기가 어려울 만큼 부동산 집값 상승폭이 컸고 임대가는 상승폭이 좀 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공급보다 업무 시설이 더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폭이 같이 따라와 준 지역이죠. 그래서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열려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영등포구청역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한 소형주택 투룸형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 부동산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첫번째는 인근의 호가가 투룸이 3억 5천에서 4억대까지 시세가 잡혀있는데 오늘 추천하는 부동산은 3억 천만원이 분양금액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7,8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입주가 6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달 있으면 입주를 하는데 전세를 확정적으로 유치해놓고서 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행사에서 조건부로 계약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을 활용하면 실투자 3,4천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메리트가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전용맨적이 넓은 것은 당연한데 대지지분이 5평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장려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입주하는 세대가 많게 되면 대지지분을 쉐어하는 형태의 공동주택이 대부분인데 대지지분이 2평이 일반 평균적인 형태다라고 보셨을 때 이 부동산은 대지지분이 5평이 깔려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전으로 보셔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보장이 되는 대지지분이 넓은 소액투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문화시설이라든지 녹지축을 활용한 한강면의 관광시설이라든지 다방면의 개발사업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의도를 관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역세권 형성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서부선이나 신림선, GTXB라인이나 목동선이 지금 영등포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신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 공급이 여의도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이 부도심이 도심으로 승계화를 하면서 다방면의 개발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영등포를 투자하실 때는요. 영등포 구청역이나 당산역세권 일대가 임대가도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매수자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의도를 직행하는 5호선과 9호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홍대까지 연장해주는 2호선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W역세권 구성이죠. 그래서 임대가도 높은 지역이지만 매수자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는 소액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인근 호가 대비 7, 8천만 원 싸다. 이거 무조건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대지지분 2평짜리가 허다한데 지금 5평의 대지지분이 보유 중이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보다는 두 가지가 월등하게 앞서 있는 소액투자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 일대가 도심권으로 승격이 되면서 다방만의 개발사업들이 확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LH와 SH에서 출자를 통해서 20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확정이 현재 되어 있겠고요.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스케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구역들도 사업시 인가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역 전면부에 위치한 준주거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입점을 하면서 이 주변 일대의 가장 큰 상업시설로서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 오늘 추천해드리는 부동산은요. 구청역세권 앞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은요. 조광시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12개의 획지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던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정부에서는 여의도 개발에 맞춰서 주택 공급을 실시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2016년도를 기준으로 조광시장 특별계획구역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공동주택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저한테 가끔 연락 오셔서 영등포구청 쪽에 구축을 매입해서 올해 장기 부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께서 계시는데 이 조광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지역이죠. 그래서 단일 필지로는 개발을 할 수 없고 연면적을 좀 넓게 해가지고 대단히 개발할 때에만 조건부로 개발 사업이 허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조광시장 사거리가 앞으로 다방향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하는 업무 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으로 변모 중이다. 그래서 이 일대에 신축을 매입하게 되면 여의도의 수위도 그대로 보지만 지금 현재 이 주변 일대의 모든 수위도 같이 볼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사례를 한번 잡아드리면요. 성수동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에는 성수동 일대에도 소액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소액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모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지식산업센터 때문이죠. 성수동에는 1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2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예정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성수동보다 2배 많은 수요가 유입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에도 구청과 당산일 때는 여의도 직장 수요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데 지식산업센터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아주 우월한 위치에서 임대 수익을 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높은 전세가를 활용해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틈새 시장이 있을 때 매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정리한 것처럼요. 오늘 추천 부동산은 신축이면서 투룸입니다. 그런데 임금보다 7, 8천만 원 저렴한 금액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2개월 있다가 임차인이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고 투자할 경우에는 3, 4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지지분은 5평이다. 중공업 지역은 대지지분 2평짜리밖에 거의 공급이 없는데 본 부동산은 대지지분이 넓게 깔려있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장기전으로도 갈 수가 있고 지금은 월세 수익도 1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되고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해졌을 때 나중에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월세 수익, 연금형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매입 활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중공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 중공업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방면에 역세권도 유치가 계속되지만 영등포 로터리 철거부터 국회대로 지하화까지 순차적인 정부 출자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가치가 더욱더 돋보이는 영등포의 소익 투자를 고려하라 오늘은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미래가치가 풍만한 영등포 소익 투자를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